궁금했어요 이거는 대적인 선생님들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불인과 나님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은 하고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조상에서 빌어갖고 해갖고 대는 사람도 있고 뭐 원래 갖다 둘이 사주가 자식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둘이가 자손은 있는데 사주에 병원에 가도 아무 저기가 없고 자손이 안 생기는 거야 이건 내 조상에서 갖다 지금 한이 진 사람이 맡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자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갖다 못한다고 해도 신으로는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집 조상이 대를 입기 위해서 말하자면 처벌 뒀단 말이야 원 마누라가 이제 애를 못나 못나서 처벌 둬서 자손을 낳았어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잖아요 조상이 되잖아 한이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박도 많이 당했겠지 그러면 9천 원 헤매고 있다가 그 조상이 이 집에서 실을 말리는 거야 실을 말리고 그러면 자손이 있을 수 있는데도 자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점상에 나올 거 아니야 무자 할머니가 나온다 이 사람 너무 많이 매를 맞고 살고 자손을 못나서 이랬다 그러면 당신네 다른 거 없어 이게 풀려야지만 이 조상에서 풀려지면 당신네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다 점상에서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점을 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천도를 하는 거야 조상님 이제 그분을 무자 할머니를 천도를 하고 칠성에다가 이제 빌어 갖고 말하자면 칠성님의 삼신을 돌려달라고 해 그러면 진짜 귀신같이 1년 안에 자손이 생겨 그래 갖고 우리 15년 만에 자손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나 그것도 몰랐었는데 그 집 저기 할머니가 애를 갖다 못낳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갖다 두둥겨 패고 막 이랜 거야 갖고 이 양반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어 근데 또 두 번째 마누라를 얻었는데 두 번째도 갖다 애를 못낳고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두둥겨 패고 이제 두 번째는 내쫓은 거야 근데 세 번째 갖다 작은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작은 마누라가 이제 애는 낳는데 불구를 낳은 거야 자손은 주대 재물이 갖다 이제 망가져 버린 거잖아 그러다가 뭐냐 그 다음 때 이제 손주 때에서는 자손이 갖다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자손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갖다 공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삼신을 받는다고 뭐 여 며느리도 이렇고 산에 가서 해보고 뭐 물에 가서 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대 자식 갖다 많은 집에 갔다 뭐 속옷을 갔다가도 입혀보고 뭐 부적도 태워서 미겨버렸는데 안 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조상에서 너무 안이 져갖고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 골수 풀기 전에는 절대로 저기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해갖고 진짜 그렇게 했어 하고 나니까 이제 자손이 이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조상의 업이잖아 결과적으로 불인 나뉜 부부들의 문제를 이제 무당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다 해결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신령님한테 전에 물어봐갖고 그 사람 조상을 풀어갖고 삼신을 받아와서 삼신이 갖다 문을 열어갖고 삼신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면 후손이 생기지 그건 확실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